우리 매력을 맨날 봤구요 미나씨도 역시 섹시한 댄스로? 저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섹시는 안 어울리고요 그냥 유행하는 춤 있거든요 저기 저쪽 이태원 쪽에 이태원? 아니 18살인데 이태원가? 아니 그 이태원 거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놀더라구요 거기서 좀 배워왔어요 18살인데 이태원 같다구요? 절대 나쁜 의미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순서한 의미고 좋습니다 자これで 한 번 배워볼게요 음악 주세요 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우리 이태환이야! 이태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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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흥인각치고 춤추는건 이태환 사람 같아요 괜찮다 알렉산더가 너무 좋아요 이 춤을 두 분이 이태환 거리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민아씨는 이 춤을 즐기고 있는 한소녀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반한거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거에요 자막이 Нет! 이렇게 유나는 Silent Kabine 좋아하려고요 선영! 악링 buildings 아 Massachusetts possiamo 너무 높아 이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